또 블라디야? 계속 블라디네 미드 1엘이면 어떡하지? 탑이 1엘 맞겠지? 미드 1엘 나오면은 이 룬이 별로 효율을 못 받아요 미드 블라디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유성에다가 별의를 넣으면 되는데 AP 어세신 쇼크 프레레터 AP 포킹 챔프 부터 프레레터 수판사에 박고객이십니다. 판이판입니다. 아 이거... 똑같이니까? 미니란 선생님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란 안녕히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323만 2,561님 어서오세요. 이거는 느낌의 벽이 일로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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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All banner matter. now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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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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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. 안전. 이게 어서오세요 7가지 녀석으로 6가지 녀석에 카카오톡 이렐리아 W가 빠져있을 때 딜을 박으면 조용이 없어서 Co-2 인지마님 어서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